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두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는데 영혼을 나에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레라 질병이 극성 중에 잠잠가 했더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태어나서 생겨서 또 미국에 10만 이상이 날마다 확진자가 생겨나가고 번져가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신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새롭게 돼야지 강하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민광려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중요한가 다시 말해서 영혼이 사람의 생명은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죽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않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창암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궁인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오늘 본문 뒤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팀의 야영장에서 야영지에서 원숭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원숭이들이 왜 모였는가 했더니 그 원숭이들이 자기들끼리 선교사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흉내를 냈는가 했더니 장작을 모아놓고 둘러앉아서 불을 조이는 시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숭이들이 모아 놓은 장작에는 타오르는 불은 없었고 아무 뜨거운 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가정에서나 또 성교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작은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교회의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아버지로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생활에서 성령이 자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자리가 텅피해 있거나 성령이 항상 임자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잘 때도 기도하지만은 자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주류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도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내주입니다 내주 사람이 증생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구심과 부활의 구원을 이뤘다면은 성령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깨받게 해준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떠한 역사를 하는가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고 성령은 성령은 함께 그 하신다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배서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내조의 역사가 이렇게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둘째로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크게 두 가지로 파획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내조의 역사를 한참 느끼고 할 때는 성령에 충만하면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예언과 성령의 묵시와 성령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무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에 대한 교만 심령에 대한 그 이기심 야망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비우는 순간 성령이 심령에 충만해진다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는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성령 충만을 원하면 심령을 비워야 한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충만은 단순히 빈 그릇으로 그쪽에서는 안됩니다 가득 찬 상태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술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긋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비실비실 우물주물 그리고 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로 성령 충만은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어떤 집회에 무디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한 목사가 일어나서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 경험도 없는 그 성령을 독점이라도 무디 선생님은 했던가요 다른 목사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무디 선생님을 독점하고 지배하신 것이죠 성령이 독점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자아의 싸움에서 구해주신다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8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다함께 한다고 관리하셔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고린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이 지배하시면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서 3장 16절에 눈목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적 1장 8절에는 사마리아 유대아 온 집하에 이렇게까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주인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참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다섯가지 기억할 것이 꼭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 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절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적당히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결단해야만 이 사탄 혼수 마귀가 항상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거쳐서 이익이 나갈 수 같습니다 헤쳐 나갈 수 같습니다 내건 대통령이 내건 대통령이 얼어서 구두 끈을 끝을 못하게 하라 둥글게 하라 묻는 그 구두 끈을 대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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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더니 한짝은 원하게 한짝은 둥글게 만들어 놓고 남이 너의 결정을 대신하게 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내건은 내건은 이야기를 하며 내가 결정 못하면 남이 한다 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으로 임하면 먼저 결단이 꼭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지속입니다 지속 결단만 하고 연결이 안되면 안됩니다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니옵시다 그저 순부금교의 신앙 가진 그런 열성적인 판은 신앙을 세상말로 냄비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냄비신앙 그리고 우리는 나는 뭐 꼭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니고 뚝배기 신앙 가죠 뚝배기 설룡탕이나 곰탕은 짧은 냉면 그릇 냄비 그릇보다도 냄비에다 뚝배기다 한국에서 다 식당 주죠 뚝배기 설룡탕이나 또 곰탕이나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뜨거움을 보호를 해주고 지속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뜨거웁다 식어죽 뿌리지 말고 계속 지속하라는 고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역적인 백신 주사가 아닙니다 계속적 경험 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지속을 해야 하는가 경험입니다 경건 성령 충만의 삶을 경건의 생활로 육성됩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주께서 응원하시는 영적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저는 문에서 꼭 우리 사모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문 깼으든지 또 모든 시위치 같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집에서 꼭 나오고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러고나마 하루 일과가 하나님의 것인데 무사 형통이에요 아무 걸리는 것이 없고 또 끊은 것이 그러면 미리서 선명히 가르쳐줘요 그거 안 돼 가지마 그거 안 돼 조심해 그거 꼭 계시를 주고 묵시를 주고 예언해 주고 안내를 해줘요 꼭 그 체험을 꼭 한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이식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회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내일 볼 때는 무엇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 확신이 없는 신앙 책들을 책장에 넣은 후에 새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읽으면 성경 자체가 내 영혼에 확신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는 그 성경을 다시 읽고 마침내 성경이 나를 찾았다 발견했다 선언하며 새 확신을 얻어서 설교와 또한 신학교 교수사역을 힘있게 제기하고 잘 감당했다고 하는 고백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째 성경충만은 이거 이거 따뜻하면 발견입니다 발견 성경충만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여하심을 발견하는 상입니다 깨닫게 하는 상이 된다 또한 또한 내 지체를 불협행기로 제의드리지 말고 내 지체를 우협행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의 비밀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뜻에 아낄 때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근처는 아니고 저쪽에 나사는 근처에 어느 목사님은 다 이외에 맞추고 축적근이 한 다음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꼭 이걸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주 그거 아주 그냥 아낸처럼 그걸 꼭 성령하시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그 말을 자기 입으로 자꾸 그렇게 고백하고 내는 말은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거 고백이에요 네 항상 주일마당 동동 그걸 제가 듣고 느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라비아 족장들은 같이 동반하고 있었는데 런던을 갔다 갑니다 함께 런던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폭포스런 물이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 물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자기 숙소 자기들 숙소 호텔 숙소에 가서 빤짝빤짝 금빛 나는 수도꼭지로 너무 놀라서 그들이 돌아간 후에 호텔 매니저가 그들이 쓰던 방을 갔더니 그분들이 쓰고 있던 방에 수도꼭지가 다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 떼어갔어요 수도꼭지를 그것만 있으면 물이 나올 줄 알고 수도꼭지가 그것만 가져가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쓸 줄 알고 수도꼭지는 수도관에 연결되어야 제구시를 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충만은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꼭 잊지 말고 이행하신다면 성도들이나 또한 사용하는 성교사들이나 우리 주의 동력자들이 꼭 다섯 가지를 이용하면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터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무 힘도 쓸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가지를